안녕하세요 오마이비 키내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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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저의 생활이에요 마치 미인의 여동생이 있다면 저렇게 생길수게 못해요 아!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의 눈을 위해서 제가 서둘러 가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운데이션으로 저의 오돌두돌한 피부를 가려볼게요 마치 권투성수가 샌드백을 때리는 것처럼 봐주셔야 돼요 툭툭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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공사장 현장에 온 듯한 소리가 나지만 공사장 현장? 맞아요 전 이게 없으면 절대 안 돼요 바로바로바로 짜잔 제일 눈에 만들어줄 아이섀도우 이거야말로 정말 중요한 아이템이죠 그렇습니다 여러가지 색깔 있지만 저는 겨드랑이가 시원한 겨울쿨 겨울톤이기 때문에 가을몸이야 네 가을몸이기 때문에 가을에만 집밖에 나와요 왜냐하면 다른 계절에 미친 얼굴이 말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 색깔의 섀도우를 눈에 발라볼 건데요 엄청나게 많은 약을 발라줘야 해 그래야만 겨우겨우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은 절대 안 돼요 피부톤이랑 비슷한 색깔처럼 보이지만 더 밝은 색을 사용해서 발라줘요 왜냐하면 더 하얗고 밝게 보내고 싶기 때문이에요 엄마는 왜 저를 어둡게 나와주셨을까요? 어둠의 자식 같아요 자 이제 핑크핑크 러블리함을 한 스푼 추가해볼게요 제게 없는 귀여움을 한 스푼 추가해줄 거예요 귀여워 보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오마이리티 많이 사랑해주세요 살짝 더 어두운 색을 사용해서 눈을 재창조해볼게요 눈을 더 크게 키워보아요 다행이에요 이런 물감들이 있기 때문에 제 얼굴을 재창조할 수 있잖아요 이런 물감들이 없었더라면 저는 아마 백지처럼 눈골이 사라졌을 거예요 이제 정말로 눈을 그려볼게요 제가 쓰는 제품은 약간 이런 갈색으로 눈을 가장 자연스럽게 그릴 수 있는 색깔이에요 저는 이걸로 항상 눈을 키워준답니다 그렇지만 가끔 이렇게 망칠 때도 있어요 아무야 자 이렇게 눈도 그려줬어요 다행이에요 눈이 드디어 생겼어요 어? 제 눈썹이 없어서 놀라셨죠? 걱정 마세요 금방 그려드릴게요 이런 연필 같은 도구를 사용해서 그리는데 정말 저는 미대를 갈 걸 그랬어요 눈도 그리고 눈썹도 그려서 만들려고 하는데요 세 사람이 되어서 나와요 정말 신기하답니다 저도 제 손재주가 좋다고 생각해요 어 죄송해요 갑자기 흐름이 나와서 짠 이렇게 눈썹까지 그려줬다면 이제는 죽어있던 저의 입술 색을 그려줘보아요 마치 영하 40도에서 오랫동안 밖에 있다 온 사람처럼 새파랗게 죽은 제 입술 색을 어떡하면 좋죠? 걱정 말아요 우리에게 하는 립스틱이 있으니까요 맛있게 보인다고? 먹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사실 저는 몇 입 먹어보았어요 은근히 맛이 좋던데요 여러분은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저는 위장이 공룡처럼 튼튼하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여러분 소중하니까요 찡긋 이렇게 하면 메이크업 완성 어때요? 참 쉽죠? 여러분도 이렇게 저처럼 메이크업으로 곰에서 사람이 되어보아요 그럼 안녕 진짜 죽는다 장난이야 장난 장난 아 카메라만 아니었으면 진짜 더 원숭이? 원숭이? 화장하니까 예쁘네 아 진짜 안녕하세요 뿌 억뿌? 양갈래? 나는 나는 양갈래 세계 최고 유튜브 꿈꿀지 뿌 그래 내가 왔다 뿌 양갈래 너 요즘 유튜브 열심히 하더라 응 나 열심히 찍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하나 뭐 찍으려고 했 너는 진짜 이상하다 맨날 우리 집 와서 뭘 하더라 친구 좋은 게 다 이런 거지 뭘 찍을 건데? 짜잔 이걸로 립 타투 오 립 타투 립 타투 메이크업 이걸로 다 돼 타투? 그럼 뭐 안 지워지는 거야? 진짜 안 지워져서 플로리 메이크업 할 때 이거 하는 거다 햇 오 어떻게 하는 건데? 이렇게 봐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떼어내는 거다 햇 어때 간단하지? 우와 신기하게 떼어진다 자 여기서 찍을 테니까 봐라 뿌 그래 우리가 중개 해줄게 메이크업 중개 좋아 해보자 햇 렛 미 트라이 뿌 렛 미 트라이 뿌 렛 미 트라이 뿌 렛 미 트라이 뿌 오 양갈래 선수 뭔가 하려는 거 같은데요? 얼굴에 참 또 이상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얼굴이 참 불쌍합니다 불쌍합니다 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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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돼 안돼 으구완구완 저렇게 해버리면 과연 무사할까요? 그러고나 말거나 여전히 진행 중인 갈래프 씨! 눈 위에다 막 하고 있는데 저게 맞나요? 눈을 뜰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눈을 못 뜨겠죠? 너 그냥 씻어야 될 것 같은데? 눈을 뜰 수 없을 것 같은데? 야! 미쳤다! 너무 웃겨! 진짜 남의 집에서 저거 뭐하는 거야 저게! 큰 웃음만 주고 가네요! 너 다 치우고 가야 안 갈래! 알았다 해! 좋아! 오늘도 신나게! 신나는 거 맞지! 더빙 메이크업하고 얼굴이 이상하게 될 때 대! 성공! 지저귀는 새처럼 산들 바람처럼 어디든지 자유롭게 날아갈 거야 짙은 한계가 우릴 가리지라도 너와 난 날 수 있어 우리는 날 수 있어